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너무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오징어 달콤하고 쫄깃쫄깃해요 소스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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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하니 아삭하니 맛있어요 오일이 되게 달콤하고 맛있어요 아삭하니 달콤하고 짭조름하고 맛있어요 너무 달콤해요 굉장히 달콤하고 맛있어요 생각보다 달콤하고 맛있어요 치즈가 잘 어울려요 오늘은 치즈가 엄청 맛있었어요 치즈가 지어갔네요 치즈가 아주 좋아요 야무색 너무 맛있다 맛은 정말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고소하고 잘 먹으면 더 맛있어 더 맛있다 그래도 맛있게 잘 먹어요 진짜 맛있게 잘 먹어요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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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달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